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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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에디 유니크 도중 저렇게 쓰다가 나중에 한 번에 싹 바꿔야지 아 근데 추워 띄우기 어려워가지고 유니 형 거기서 진짜 쓰기 싫었는데 그냥 대충 100금 나오면 써야되겠다 근데 안 나올텐데 아 그냥 대충 100춤만 빨리 뜨면 안되나 나 욕심 없는데 진짜 욕심 없는데 대충 고정도 옵션만 나오면 안되나 아 뭐하네 벨트의 흔적이 벌써 캐릭터 몇개 돌지않았나 요거해서 최일높은게 90 나오지않았습니까 8캐릭 24개 진짜 어림도 없겠다 공이 나끼고싶다 아깝다 깡추루는 어려울거같고 울테시 붙고 떠야될거같은데 아아 진짜 답도 없다 추워파는거 진짜 아아 결국에 사수 아 럭이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개타는건데 아아 아쉽네 아 또 힘만 나왔어 5에 50, 60 아 럭만 안나오는데 미치겠네 아 80조 개타까 그냥 그냥 80 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탯 10 올려서 뭐하냐 대충 쓸까 아 둘중 하나야 끝까지 돌리거나 대충쓰거나 아 백지업 대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션도 5에 48 쏘 이거 한 40억 썼거든 오션 안나와가지고 파다가 포기했어 겟 요정도에서 마무리해 작만해볼까 만만 봐볼까 작보호 결정하자 금원만 던질거같은데 잘 붙었다 그럼 겟한다 금원을 그냥 던져요 그 다음에 어 어 요정도면 할만한데 대충해도 솔직히 차이 많이 안나 안나거든요 솔직히 대충해서 아 쓰레기같다 그냥 쓰레기처럼 쓰자 흐흐흐흐흐흥 흑 쓰레기 아이템이네 아 쓰레기처럼 써야 되겠다 하고 써 어 잘 붙었다 배꼽 띄워야되겠는데 백하여차 하는느낌으로 가자 그럼 쌈시퍼를 먼저 좀 떨궈보고요 어 50파야겠다 아씨 50파 바르니깐 안발리네 짱나네 아 왜 30파 발리면서 50파 왜 안발리는거야 아씨 빌릴거면 30파 발랐지 아야 50파 아니야 내 잘못봤나 아 50파 맞는데 30파 보다 더 안발리네 아 진짜 말도안돼 진짜 호두숨 밖에 안나온다 진짜 보자 얼마나 올랐지 기본이 78에 104 016에 럭팔 힘 12 105 인트 11 아 수업이 안나오는걸 어떡해 나도 6에 40 쓰고싶다고 고정도만 쓰고싶은데 강한불 파실뿐 아 추업 뛰어놓은거 진짜 너무 개녹하다 플러스 너무 많던데 5에 40 인트 와 5에 68 택스 아 로그만 안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왕 시작한거 배껍 띄워야겠는데 아 만족해 진짜로 이걸로 아 짜증나 아 아 더 돌릴까 아 아닌거 같은데 아 이왕 아니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대충 쓸까 대충 써도 되는데 아씨 한번만 더 해봐 다시 돌렸는데 90 나온다 이번에 썼다 아 아 90에서 만족했어야 됐던거 같기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약간 이 느낌이 카루타 딱 돌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한대 걔 안나온다는거지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충 나오면 대충 쓰자 대충 나오면 대충 쓰자 대충 쓰자 아 짜증나 또 힘나왔어 아 개고통이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그냥 나와라 대충 써야겠다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 아 또 돌아왔어 어떡하냐 또다시 등장한 오후에 사시 아 어떡하지 또 등장했는데 저거 어떡하냐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에 사십 뜨면 가져간다 초반부니깐 한 번 더 나오겠지 아 그냥 포기할걸 그랬나 아 그냥 포기할걸 갑자기 후회되네 진작에 포기를 했었어야 된다 아 아 아 또 왔어 또 왜 사십이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이것만 나오냐 어떡하지 한 번만 더 할까 아 진짜 마지막 찐막 찐막 아까 전엔 부가 스탯이라도 받았지 이건 아태트 아 아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었다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10억 드리겠습니다 섀도우에 장착해야 되는데 나중에 섀도우 들어가서 장착해야 되겠다 아 진짜 빡세네 추워봅기 아 탅 딱 고맙이 엽 도입 잘 다행히 수업 데이 다행히 엽